그리고 요새 햄버거 시키면 세트로 만원 되잖아요 맞아요 부처샵도 프랜차이즈긴 한데 매장이 많이 없더라 근데 아무튼 옛날에는 햄버거 세트 2,000원에 먹었었는데 벗데리아에서 요새 왜 만원이나 드는 거야 에슐린 맛있죠 2,000원이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싸게 먹으려면 롯데리아 가고 그랬어요 물론 요런게 퀄리티는 훨씬 좋지만 롯데리아도 싸진 않잖아요 롯데리아에서는 아니지 뭐 버거킹 이런 데서 먹으면 좀 나으라 롯데리아는 좀 째그맣잖아요 햄버거 그리고 약간 롯데리아나 그런 데는 이제 야채가 약간 물러터진 거 같은 거 많이 주잖아 여름에 처럼 막 신선한 거 안 넣어주고 양상추가 약간 여기 로메인 이런 거 좋아요 약간 소스에 쫄깃하게